나한테 머리 말려달라고 하자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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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말려주세요 송이야 저기 송이 손님 송이 손님 일로 오세요 송이야 저기 삼촌이 머리 잘 말린데 다 송 손님 일로 오세요 어서오세요 무슨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예쁘게 해드릴까요? 귀엽게 해드릴까요? 라면 스타일로 꼬불꼬불 해드릴까요? 라면 스타일로? 스파게티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공주님 스타일로 어때? 공주님 스타일로 핑크머리를 해줘요 핑크머리로? 핑크머리를 해드릴게요 핑크색 잠옷 입었네 이뻐 이뻐 핑크색 고무줄도 이것도 묶었네 귀엽네 이거 귀엽네 우리 위노 사춘들이 언제 이걸 또 이거? 국이랑 밥이랑 같이 있는 거 같아 아음 국이랑 같이 있는 거 같아 아음 국밥이네 음 맛있어 맛있어 조금만 먹어야 돼 수박바는 수박 아이스크림을 타는데 남쪽이 아이스크림 쌍쌍바 맞지 응 내가 이렇게 두 개 사줘 안 좋아하는데 욕살아줘 줄게 욕살아줘 줄게 고마워 고맙습니다 먹어보면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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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쌍쌍바 많이 먹으면 매워 알았어 하나만 조금만 한입만 먹을게 돼지 하나만 먹어야 돼 음 한 개 얘들아 그러면 저녁을 우리가 사갖고 올게 맛있는 거 먹을 거 사올게 두번째 소리가 빠져라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가동이verse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입니다 너무 잘하네. 노래 틀어줄까? 그거? 아까 그거? 아니, 개똥벌레. 개똥벌레 틀어줘래요. 우리 조명 주세요, 조명. 이야! 잘했어요! 아! 아! 오, 좋아. 아무리 웃겨봐도 그렇지! 어떨 조금 어네 저기에 도움던 내 집인걸 가슴을 밀던 친구가 없네 노는 노는 은퇴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말아 가지 말아 가지 말아 가지 말아 가지 말아 내가 부르니까 슬퍼지는데? 왜 안 해? 성이가 반지가 없으니까 더 잘하네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나나나나나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이렇게 울다 잠이 든다 오 잠이 든다 오 잠이 든다 울다 잠이 든다 백 점! 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휴... 쉬워줘요. 쉬워줘요. 아, 네. 선생님. 마취도 안 하고 칼로 찔렀어요. 어, 계란. 계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야. 빨리 도망가요. 지금 바닥이 녹아요. 바닥이 녹아. 쇼파로 가야 돼요. 쇼파로 가야 된다고요? 네. 쇼파로 뛰어가야 돼. 뜨거워, 뜨거워. 빨리 위로 올라가야 돼.